여여정사 김해 포교당이 지난 15일 삼국유사와 영화 나란말사미를 주제로 북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동국대 삼국유사학연구소 정진원 교수는 신간저서 삼국유사, 여인과 겉다의 배경이 된 가야왕도 김해를 찾아 허왕후의 인도적 배경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영화 나란말사미를 연출한 조철현 감독도 인도 산스크리트어에서 시작된 훈민정음의 창제원리를 조명하고 인연과를 소중히 하는 불교적 가치관을 담은 영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여여정사 주지 도명스님은 가야사보관이 화두가 되고 있는 요즘 삼국유사와 한글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재확산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강연을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